안녕하세요. 이번 에듀스팟에서 AP바이올로지 강의를 맡게 된 손동민입니다.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 화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AP바이올로지를 즐겁게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데 AP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. AP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은 결국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바이올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수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토대로 시험을 치고 대학에서 크레딧을 받아라 라는 게 AP바이올로지의 요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살짝 겁이 날 겁니다. 대학 과정이라니 없지 않나요 선생님?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렵고 가끔은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야 할까? 라는 고민이 저 스스로도 들기도 합니다. 이때 제가 저의 손동민의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 AP바이올로지가 마법처럼 쉬워질 것입니다. 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쓰디쓴 약을 먹이면서 내가 달다고 아무리 속여봤자 여러분들이 그 약을 쓰다고 느낄 것처럼 제가 아무리 AP바이올로지를 쉽다고 우겨봤자 사실 여러분들을 어여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러분들의 어려운 학업에 힘들고 고된 학업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AP바이올로지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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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